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줄전갱이 낚시를 하러 유명을 찾았는데 지금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잠깐 줄전갱이 낚시하러 유명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트 쇼워지깅으로 마이크로 쇼워지깅 약한 세배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사용할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가 BCE 파리가 한번 잡아볼 3 퀴근 오 왔다왔다 오 빨리 오 var 쫻해왔다 아 두바이케 엄청나group 다시 다시 다른 result 잡을 거 같아요 응 어! 왔다 왔다 우와 트위치 아 왔습니다 쫄장행위가 오오오 오 사이즈 좋다 아 유튜브 광 나왔는데요? 사이즈가 좋다 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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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가 놓아봐요 메탈 너무 물텐데 저거 보이죠? 와 큰애를 같이 쫓았네 쫓아가 놓아봐요 메탈 너무 물텐데 보이죠? 재밌지 와 큰애를 같이 쫓았네 퐁 Glor Phil 녹 быстр 새AC 고기엄진 않니 오, 빠졌다. 우와, 새짓다. 이거 사이즈 졸정객인데 10g 때 메탈로 이렇게 나와요. 좋습니다. 멸치 먹었네, 멸치. 가위가 없으니까. 이제 납작은 표시가 너무 좋아요. 이번에 어포쪽에서 일어나면 수정하는 모습이 좋았고 이 별로 하나 검은지 마세요. 이렇게 스틸을 펼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